네 프라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6일 모닝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새벽에 미국 중시를 새벽에 제가 보통 평일에도 한 두 번 정도는 깨서 보는데 어제는 깨서 보고 거의 잠이 다시는 못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눈이 좀 피곤하네요. 네 그나마 이제 좀 가족 여러분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 고점에서 팔지 못하셨던 분들이 좀 회복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asmle 실적 발표를 원래는 오늘 낮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해야 되는 건데 홈페이지에 실수로 게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발표가 됐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 부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최근에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퓨처캠도 좋죠. 퓨처캠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뭐 SK바이오판도 안 보여드려도 신고가라는 거 아실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방사성 의약품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투자의 포인트는 신규 상장, 하반기에 신규 상장이 코스닥에 두 종목이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방사성 의약품 관련된 종목이고 특히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은 신규 상장, 공모해서 들어오는 종목인데 셀비온, 오늘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지금 퓨처캠은 이제 미국 임상과 국내 임상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퓨처캠은 일단은 시가총액이 거의 7천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미국 임상의 가치까지도 반영이 된 걸 텐데 사실 피어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셀비온이 올라오는데 셀비온이 이제 공모가가 지금 밴드 상단 대비해서 23% 높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은 제가 좀 아직까지는 좀 주가 반영이 덜 돼 있고 시장이 좀 뜨겁지 않고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망하다 아직까지 좀 덜 뜨거워진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지금 공모 시장에서는 좀 인정을 받고 올라오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지금 15,000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시총 12,000원대에서는 아마 1,7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시총이 지금 한 1,900억 정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지금 현재 시가가 36% 플러스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바로 좀 뛰어넘는 시총을 2,000억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요. 저는 근데 여전히 7,000억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절반만 하더라도 3,500억이고 그러면 셀비온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동일합니다. 타겟은 PSMA. 이게 이제 제가 노바디스의 플루빅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타겟은 PSMA. 이미 이제 플루빅토로 이 타겟으로 임상 성공을 해서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 타겟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동사는 치료제, 진단제가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 치료제를 전 더 주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SK바이오팜, 퓨처캠 다 치료제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동사도 주력 파이프라인을 RPT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는 이제 국내 임상 2상 진행 중인데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뭐 자세하게 공부는 이제 가족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내 관심이 있다 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좀 긍정적인 이유는 조기 출시 조건을 좀 충족해 놨다는 점이 그나마 저는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게 기존에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고 희귀의약품 지정이 됐고요. 혁신의약품 지정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 환자 모집 이제 해서 내년에 협상 단계 진입을 해서 조건부 허가가 OK가 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매출 발생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저평가된 네, 또 방사성 의약품의 종목이 하나 좀 올라오지 않나 근데 오늘 이미 50% 플러스로 시작을 하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종목이 시장에 한 명 더 한 종목이 더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족 여러분 다 궁금해하실 거고 그래서 ASML이 지금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안 좋게 줬는데 팔아야 되냐? 그게 제일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출근할 때 들어보니 누구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더라고요. 네, 빠졌다. 이것 때문에 빠졌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서 사실 가족 여러분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좀 ASML의 오늘 그 신규 주문의 감소 그걸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솔직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반도체의 어떤 이 금조기들 두 명이 있죠. 두 기업이 있는데 인텔 그리고 삼성 그 친구들이 사고를 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만 지금 좀 안 좋은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장비주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오늘 ASML의 이 신규 주문의 하락은 결국 이제 삼성의 팹 지연 네, 그 다음에 기술의 지연 그것이 만들어낸 하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어제 보시면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 그 반도체가 좀 안 좋았고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ML이 실적이 안 좋았냐? 실적이 안 좋진 않았어요. 자, ASML은 지난 2분기에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ASML 홀딩스의 차트인데 이 노란색 부분 보이십니까? 노란색 부분이 7월 17일이에요. 7월 17일인데 이때가 실적 발표 이후로 실적 발표 때문에 하락을 했던 때입니다. 그때보다 더 음봉을 크게 기록을 했고요. 이때도 잘했는데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미 사실은 경고를 했죠. 그것 때문에 빠졌고 근데 그것이 신규 주문의 급격한 감소 거의 절반, YOY로 50% 정도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충격이었던 YOY가 아니고 예상의 50% 절반밖에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때의 하락 2단 하락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주요하게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3분기 예약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신규 주문이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고 원래 우리가 지금 그 가족 여러분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ASML 가서 강진복 입고 ASML 연구원님들하고 이렇게 장비 보고 그게 왜 그랬습니까? 우리한테 장비 좀 먼저 줄래? 이랬던 건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럴 필요가 이제는 좀 없어진 거고 자,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인텔, TSMC, 삼성 이 세 회사가 결국 EUV 라인을 지금 사용을 하는데 결국에는 삼성이나 인텔이 야, 나 먼저 줘라 그러면서 이제 웃돈을 막 얹어줘야 되는데 안 사가요. 둘이 결국에는 사가서 쓸데가 별로 없는 거죠. 고객사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이게 캐파 확장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TSMC만 만약에 그러면 사가겠죠. 그러면 장비의 그 어떤 어떤 사가는 것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경쟁력 그게 떨어질 거고 결국에 그것은 웃돈을 주고 못 파는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ASML은 크게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부킹이 이제 흐름인데요. 보시면 이때보다 더 절대적으로는 안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일단 그 가이던스 예상이 예상이 이제 요 정도였는데 53.9억 유로였는데 그 절반밖에 안 됐다라는 게 가장 충격이었고 자, 일단은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다 노란색으로 칠해졌지 자, 일단은 예약 주문이 절반이다. 그리고 그거 인해서 내년도 가이던스를 하향 주정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는데 중국의 규제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좀 주요한 하락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보시면 자, 이게 AA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발전과 업사이드 가능성이 있다. 어제랑 똑같아요. 대만 IT 제가 매출, 9월 매출을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AI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시장의 부문의 회복이 더디다. 네, 회복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느리다는 거죠. 회복이 예상보다 느린 거고 내년에도 계속될 거다. 네, 시장이 우려했던 것이 내년에 대한 반도체 업황이었는데 AI는 좋겠지만 내년에도 내거시는 안 좋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TSMC는 좋겠지만 AI 반도체 만드는 TSMC는 좋겠지만 다른 기업들은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화두를 던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직과 관련해서는 경쟁적인 파운드리 동향으로 인해서 특정 고객에서 새로운 노드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이 얘기는 못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네, EUV에 대한 리스그래프 수요 타이밍의 변화로 이어졌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러면 다 빠졌냐. 그러면은 지난 7월 17일에 하락했던 것에 다른 종목의 반응과 이번에 하락에 대한 그 다른 종목의 그 어떤 영향력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ASML 홀딩스는 어쨌든 이때 7월 17일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가장 중요한 제가 엔비디아가 살아있어야 다른 반도체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지금 한 줄기 빛이 AI 반도체고 AI 반도체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바닥에서 좀 움직이고 있었어요. 레거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았고 레거시 장비주들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나마 뭐 예를 들어 HBM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였었고 하이닉스 바닥에서 좀 반등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엔비디아가 얼마나 하락했냐. 자, 이 노란색 부분이 엔비디아가 하락했을 때입니다. 그게 언제냐? 7월 17일 그러니까 TSMC, 아니 TSMC란다 ASML 발로 실적 발표 나면서 이게 엔비디아에 미친 영향이에요. 근데 그 당시 가만히 보시면 자, 7월 17일 이 날이거든요. 이 날 얼마나 빠졌냐라고 한다면 종가가, 그날 저가가 7% 종가가 6.6%입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움직였냐 저가는 마이너스 6%지만 종가는 4%로 마감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충격보다 엔비디아가 충격을 좀 덜 받았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 이제 약간 코멘트까지 해줬잖아요. AI 문제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외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가 낙폭이 제한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오늘 5일선 깨고 10일선은 깨지도 않았어요. 엔비디아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격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 충격이 많았던 그러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얘가 이제 하락하는데 덩달아서 같이 빠진 쪽이 누구냐? 라고 한다면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가 동반해서 제가 어제 참 어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가 반등을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조금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이야기가 무색하게 어제 양봉 다 깨버렸고요. 어... 뭐... 그냥 입평선 다 깨버렸습니다. 한 번에. 네. 왜냐? 자 장비 그... asml의 장비는 포토공정의 장비지 않습니까? 어... asml의 장비는 전공정에 걸쳐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뭐... 사실 같은 괴를 한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asml이 빠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쩌면은 당연한 결과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asml로 인해서 빠졌던 여기 여기다 10% 정도 빠졌었는데 오늘도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거래량도 더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 동조화되는 기업들은 이렇게 좀 안 좋았다. 어...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여전히 지금 이제 갭 요 구간에 딱 걸쳐가지고 여기에 지금 무슨 메비우스의 띠처럼 저항 구간을 갖춰서 네. 여기서 이제 맹맹 돌고 있죠. 아마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영향 충분히 줄 수 있고요. 어... 삼성전자가 약간은 그래도 좀 아... 여기서 이제 좀 하락을 멈추나 했는데 예. 다시 좀 안 좋은 시그널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하지만 이 AI를 칩을 만들지 못하는 어... 삼성전자 인텔로 인해서 어... 세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만 보기 마련인데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좋은 것과 긍정적인 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좀 명확하게 냉정하게 좀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반도체의 또 안 좋은 면이 또 하나가 더 나왔죠. 이게 이제... 저는 엔비디아는 ASML로 빠진 것보다는 이 이슈 때문에 더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결국에는 AI 칩 수출에 대해서 자꾸 지금 약간 태클을 걸고 있는 거죠. 이제 중국 쪽으로 태클을 걸었던 상황이었는데 원래 이제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지금 그 오일머니가 AI 쪽으로 굉장히 컨비션 있게 좀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AI 투자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어라? 이거 좀 거슬리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이 AI나 반도체는 지금 미국에게는 이건 안보와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슬리게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미국 정부에서 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중동 쪽에도 약간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중국이 아니고요. 국가별 상한 설정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AI 투자의 속도를 내가 조절할 거야. 내가 준다라고 하면 너희는 투자를 할 수 있고 내가 주지 말라고 하면 투자 못한다. 내가 컨트롤하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수요가 지금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본인들이 캡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다 보니 그 지금 이 어떤 미디아 이 AI에도 약간은 좀 그 하락에 영향이 있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이 AI 패권에서 절대적으로 지고 싶어 하지 않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향후에는 굉장한 이 어떤 그 패권의 힘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주도권을 뺏기려고 하지 않고 기업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수보다는 상수로 저는 좀 여겨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숫자에 좀 집중을 해야지 이거는 이제 정책의 어떤 이슈이긴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때는 주가에 어떤 대대적인 영향이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그랬다면 엔비디아가 더 빠졌을 거고 21선마저 깨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아랫골이 달고 올라왔고요. 분봉으로 보면 좀 빠지다가 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분봉으로 보면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고 예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좀 안 좋았던 반도체의 소식 그런데 어제 전력 반도체 기업 울프스피드 최근에 좀 많이 안 들어보셨죠.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울프스피드가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울프스피드가 어제 장중에 42%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빵 떴다가 그나마 차익실현 좀 나오면서 그동안 쌓았던 물량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쫙 빠졌는데 어쨌든 종가까지 21% 상승을 기록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울프스피드에 있었길래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인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반도체를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사이클을 죽이려고 지금 저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가장 먼저 패권의 1등에 서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AI의 어떤 성장 속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칩을 제한하는 거지 이 반도체 자체의 어떤 성장을 죽이려고 하진 않는다. 이걸 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울프스피드에 7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빵 떴어요. 40%까지 떴다가 20%로 마감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자금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제조시설 건설에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울프스피드는 아시겠지만 전력반도체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국내에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울프스피드가 좋으면 울프스피드를 사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1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은 또 국내수에 찾는 거를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찾아보면 그나마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좀 덜 빠지고 있는데 그 아마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브리지 바이오테라프이스가 나왔네. 이오테크 일단 지금 아래꼬리도 알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오테크닉스가 그나마 이제 SIC 언일링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주 왜냐하면 UMC 같은 쪽으로 이미 SIC 언일링 장비를 출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프스피드가 자금난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못했던 부분들이 지연이 됐었는데 이게 자금난이 해소되니까 어쨌든 시설 건설해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장비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건물만 지어놓아서는 반도체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시설 다 건설되고 인프라탄 투자 다 되면 발주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근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다 빠진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슈가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울프스피드가 어쨌든 그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투자를 늘리게 되면 이오테크닉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지금 아직 수저 안 받았으니까 모르지만 내 고객사가 지금 내 쩐주가 나에게 지금 그 돈을 줘야 되는 내 장비를 사가야 되는 고객사가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돈을 푸니까 소비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가족 여러분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는 빠졌지만 월마트 같은 것들 신고가 같거든요 소비재 되게 좋아요 지금 소비재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얘기할 기업도 소비재인데 소비재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만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저는 미국의 소비재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울프스피드는 고로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았던 기업 아디다스 정말 극명하게 ASML하고 좀 다른데 아디다스는 벌써 내년에 가이던스를 세 번째 상향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화증엔터프라이즈가 바닥에 좀 올라오고 있는 거를 눈치를 채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아디다스가 지금 신고가 갔거든요 네 아까 지금 제가 월마트도 보여줬고 아디다스도 지금 소비재 기업인데 신고가 가잖아요 어 화증엔터는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또 국장에 있는 기업이니까 예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정고점을 올해 정고점을 좀 도달하려고 열심히 영차영차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 아디다스의 밸류체인이기 때문인데 자 아디다스가 3분기 깜짝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가이던스마저 상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상향이고 자 일단은 지금 뭐가 그렇게 좋냐라고 본다면 어 최근에 이제 화증엔터프라이즈의 리포트를 보면 고객사가 어떤 것들이 좋다라는 게 좀 나오거든요 일단은 23년도 아디다스의 재고 감축이 진행이 되면서 운동화 생산량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화증엔터프라이즈도 가동률 저하에 따라서 실제 악화가 됐죠 근데 올해는 스니커즈 업계 호전이 되면서 아디다스의 낮아진 재고 레벨 영향으로 해서 생산이 다시 증가되는 영향 이 지금 동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 흐름이 상당히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되고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디다스 판매량 증가가 되면서 생산계획 늘리면서 캐파가 지금 거의 100%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빠졌었죠 그래서 13년도 가동률이 80%대에 머무르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었는데 올해 1분기에 94% 올라왔고 2분기 96%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동률 98% 거의 맥스까지 돌아가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아디다스가 신고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동조화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도 다가오다 보니까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화승 엔터 네 지금 오늘 뭐 3%대에 상승하고 있고요 수급 한번 볼까요 기관들은 이미 지금 낌새를 눈치를 채고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고 쫙 다 팔았었죠 팔았다가 지금 한 7월 2분기부터 다시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부터 다시 사는 분위기고요 예 지금 뭐 아직 빈집은 이미 빈집은 좀 탈출을 했고 지금 좀 사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승 엔터는 오늘도 상승을 해서 지금 전 신고가가 이때인데 요게 지금 어떤 레벨이냐면 어 만 백육십원 이거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실적 발표하고 4분기 이제 성수기 쪽으로 들어가면 어 좀 넘어설 수 있지 않겠나 좀 긍정적으로 어 공부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어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어 아디다스의 오리지널 제품들 뭐 삼바 저는 이 신바를 잘 안 신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가지알 캠퍼스 어 생산이 더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수주 단가가 예 그 좀 비중이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좀 고단가에 ASP 상승이 있으면서 네 그 어쨌든 믹스가 좀 좋아진다 네 그런 부분으로 3분기도 좋지만 예 4분기도 좋을 거다 라는 지금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제 사실 제가 이제 장을 마감을 하고 이렇게 내일의 어떤 가정이로운 게 무슨 얘기를 드릴까 어쨌든 제가 제가 최근에 AI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도비 맥스라고 해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AI 어떤 업데이트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도비가 그렇게 사실 좀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저작권 이슈도 있고 실제로 돈을 좀 버는 것이 AI로 좀 더딘 거 아니냐라는 시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어도비가 좀 바닥에서 살아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갭 구간인데 갭 구간을 어쨌든 지금 물량 소화를 조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100개 이상의 그 AI 업데이트 결국에는 뭘 할 것이냐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실 것이냐인데 이 결국 그 이제 구독을 좀 차별화 해가지고 거기를 업그레이드해서 결국 좀 돈을 벌겠다라고 했고 지금 동영상을 생성하는 AI 모델을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시연을 좀 한 것 같은데 그게 좀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AI를 통한 동영상 제작 분야에서 오픈 AI와 메타와 경쟁이 좀 본격화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저작권 이슈도 조금 감소시켜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AI 낙관론에 또 힘을 보태준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ASML이 빠졌다고 해서 이 어떤 모든 지금 AI의 모멘텀을 다 폄하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자 11월에 MSCI 편입이 있죠 제가 가장 유력한 건 현대노템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후발주자로는 뭐 LID 넥슨, 리각캠 이렇게 후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것이 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노템 같은 경우는 시총으로 보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후발주자로 따라 붙는 아이들이 이제 LID 넥슨이나 리각캠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편입을 뭐 좀 더 유력하게 하려면 한 시총이 좀 20% 정도는 더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지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SML이 이제 실적 발표는 했고요 실수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TSMC가 나옵니다 TSMC 뭐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코도 중요한데 디스코는 이미 좀 뭐 주가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별로 없긴 해요 네 어쨌든 이 친구도 그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에서의 의미가 있는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3일로 가면 시게이트 있습니다 시게이트가 은근히 반도체 업황을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저는 좀 중요한 반도체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시게이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라고 이제 하면 조금 더 이제 반도체는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일날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이제 빅테크라서 또 결국 이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이것을 좀 더 이어갈지 이 모멘텀을 이어갈지 아니면 종료시킬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들어가겠죠 자 드디어 월요일부터 하려고 했던 이야기 방산에는 해양도 있다 방산에는 별들의 전쟁, 격변의 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리포트가 멋있게 나왔어요 그쵸? 이런 거 조금 좀 볼 필요가 또 있죠 우리가 보통은 LIG 넥스원 그 다음에 이제 뭐 롯템,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들은 좀 그 공중전, 그 다음에 지상전 이런 것에 좀 치중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중국에서 이 군비의 어떤 증강을 해양 쪽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쪽에서 우리는 군사력은 진짜 탑인데 라고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해양은 좀 아닌 것 같기도? 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리포트가 나왔고 그게 이제 문제는 딱 돌아봤는데 별로인 것 같은데 좀 약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조선을 어떤 건조하고 지금 그러니까 미군이 압도적인 해군 전력 아까 제가 이제 AI에서도 자기네들은 탑 나는 뭐든지 1등을 해야 되는데 압도적인 해군 전력을 보유해야 되는데 조선업이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져서 이걸 배를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우리나라에게 약간 포인트가 된다 지금 이제 조선업 쪽에서 가장 격차가 가까이 따라오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국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 지금 그 해군 전력인데 네 그 너희가 좀 싸게 잘 만든다면서 좀 만들어줄래?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한국의 기회가 되지 않겠냐 라고 보는 거고 지금 그 중국은 돌연선 전략으로 해서 2027년 대만 침고 계획 중이고 미국은 이것을 굉장히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미국과 패권 경쟁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군사력 증강에 투입 중이고 네 그래서 현대해전에서는 이 VLX 수직 발사관의 규모가 해군용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28년이 되면 중국과 미국의 규모가 유사해진다는 거죠 미리 미리 지금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중국 핵 잠수한 침몰보도가 오보 가능성이 크대요 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 핵 전력 우려해야 된다 네 그리고 한국 조선소가 미 신조 군함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한국 조선사의 미국 군함 건조 관련 예외의 승인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AT 현대중공업 한화우션 LIG 넥스원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지금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 이후를 다들 각국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EU 및 나토 국가들은 계속해서 눈에 띄게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있죠 영국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다들 지금 뭐 국방 예상비를 증가를 시키고 있다 그거는 뭐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 자 국방비 증액부는 장비 이 무기 투자가 지금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을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미국이 앞서는 부분도 있어요 상류돌격함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제 그 영화에서 보는 항공모함 이런 것들은 좀 좋은데 잠수함이라든지 어떤 초계함이라든지 기례함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지는 거 못 보는 중국이 아니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군별 미 국방 예산 추이인데요 미국의 국방 예산 중에서 해군 육군 공군 이렇게 방위 전반으로 나눠보면은 지금 방위 전반으로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육군은 조금 더뎌요 그런데 해군과 공군은 상당히 지금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라크 전쟁 시기에는 육군에 좀 집중을 했는데 2010년대 중국 러시아 신냉전 세력 위협을 대비를 해서 해군과 공군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러면 누군가는 결국 조선업 생산 기반이 무너진 미국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그게 이제 결론인 거고요 지금 그 조선소 환경 개선을 수행을 하게 되면 도크 사항이 어려지면서 납기 지연과 MRO 일정이 미뤄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손상된 인프라를 단기간에 뭘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럼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잠수함이라든지 주요 선종의 납기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인력난이 좀 중점이고요 숙련 노동자가 대거 이탈을 하면서 이제 고비용 저효율 인력 구조가 고착화됐대요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MRO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원활치 못한 이 MRO 때문에 노후 선박은 퇴역시킬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선박을 이제 새로 만드는 그것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은 있는 거를 그럼 수리해가지고 갈고 닦고 조이고 해가지고 또 써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유지 관련 지연으로 함선 상태가 더 나빠져서 MRO 비용만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악순환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뭔가 그 지금 미국 해군에는 동맹국의 역량이 바로 지금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제 동맹국과의 협력 전진 배치된 함대의 MRO의 외주와 해외 기업의 미국 조선소 투자나 인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좀 가장 좀 유력하게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고요 자 거제조 선수에서는 미 7함대사 MRO 상당 부분 수행을 할 거다 그래서 하나우션은 보통은 1년 이상 수행되는 이 인증을 7개월 만에 승인을 받은 거죠 본인들이 급하니까 승인 후 한 달 만에 8월 곧바로 지금 4만 통급 군수 지원함 MRO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와서 니네 이거 좀 해줄래? 그리고 자 일단 그 보통은 항해수리하고 비교적 항해수리 같은 비교적인 간단한 유지 보수로 시작할 것 같았는데 창 정비 수주를 받은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창 정비는 군함 생애 주기 중에서 4, 5번 수행하는 단계로 드라이도크에서 완전 분해 후 재조립하는 단계인 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쪽 부분이 바로 우리가 되게 중요한 MRO를 맞기 시작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거고 자 지금 창 정비를 성공적으로 이제 이게 잘 돼서 문제가 없게 MRO 잘 해주면 갈고 닦고 조이구를 잘 해주면 7함대사 소속 타 전진배치 함대의 MRO 기회도 생길 거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이제 쌓이면 다른 기업에게도 수주가 예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월에 MSRA 체결한 HD 현대중공업도 향후에 수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이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의 그런 어떤 수주가 떨어지고 좀 수주를 받고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가치가 향상이 될 거라는 거죠 한화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 각각 이런 분야에서 50억 달러의 매출을 지금 해안방산에서 좀 없던 게 붙는 거잖아요 없던 게 붙으면 보수적으로 예상을 해도 5조 이상의 밸류업이 될 거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한번 보면 HD 현대 우리 현중이 17조입니다 17조인데 거기에 5조가 붙는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상당히 유의미한 시총의 상승이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을 예쁘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한화오션 이런 것도 보면은 시총이 거의 10조입니다 근데 거의 50%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유의미하죠 그래서 저 부분이 지금 당장 뭔가 일단 이루어지곤 있고 저게 이제 예상만큼 정말 이런 어떤 매출액을 이 정도 규모에서 발생을 시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밸류에 붙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3일 동안 묵혔던 거를 오늘 풀었고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최근에 좀 잘 열심히 봤던 DI 같은 경우는 1%대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거의 많이 빠지지도 않았었고 영향이 미미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ASML이 빠졌다고 해서 반도체가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이건 너무 디테일에서 밀리는 겁니다 디테일에서 밀리면 전반적인 좀 잘못된 시선으로 이 섹터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SK하닉스도 지금 4%대에서 이렇게 지금 좀 움직이고 있고 그나마도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저 ASML과 인텔, 삼성전자만의 이슈로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국내의 영향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전공정 쪽 밸류체인은 다소 안 좋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줄곧 최근에 말씀드렸던 옥석 가리기 그것에 더 그냥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뭐 반도체가 저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반도체 시장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디테일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더욱 더 집중해서 추적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9시 반에 가족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